번기콩입니다. 4강 2번 들어갑니다. 만약에 네가 사용한다면 치약이나 얼굴 스크러블 얼굴에 부지르는거죠. 가루. 넌 아마도 마이 비 동사원형, 비 동사 플러스 진행형, 오염시키는 중이다. 바다를. 보스는 둘다죠. 1번, 2번이에요. 거꾸로 썼네. 둘다 이런 제품들은 종종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지금 비디조리 일합에 빈도 부사 오픈 썼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복수에요. 컨테인스에 복수 동사 들어갔죠. 에서 빠졌어요. 마이크로 매우 작은 구슬을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 비즈라는 것은 작은 조각의 플라스틱이고 덫 그래서 피시스가 주어져. 덫도 복수에요. R. 이라는 조각들은 smaller. 작은데 5mm도 안되게. 듀투 때문에인데 뒤에 구들어가요. 비코스오브랑 똑같아요. 그들의 사이즈 때문에 구슬에. 이 구슬들은 쉽게 부사. 와시드 수동. 쓸려 내려간다. 다운 아래로 싱크대 배수구에 As they are not removed by 수위지 트리트먼트 플랜. As는 해서 왜냐하면 뜻이겠죠. Because. Because로 쓸게요. 왜냐하면 이 구슬들이 are not removed. 제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By 수위지는 하수구 처리 공장에 의해서 대의 이 구슬들은 고우 복수동사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바다로 Just. Just. 단지 Taking a one shower에요. 샤워 한번 하는 것이 동명서 주어 Can pollute 동사원형 오염시킬 수 있다 해안을 With about pollute with에요. 그냥 여기까지 끊고 about 대략 10만개의 작은 조각들의 플라스틱들을 This는 뭐에요? 바다로 들어간 작은 플라스틱은 심각한 이슈이야. 왜냐하면 접속사 물고기가 종종 eat 먹기 때문에 물고기 복수 지급해요. 단위로 봐서 먹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비즈를 This 해석은 마이크로 비즈를 물고기가 먹는 것은 Can 동사원형 만들 수가 있다 Dem은 누구였어요? 물고기 복수로 잡았죠. 여기서 아까 복수로 여기서 똑같이 동사 쓰듯이 물고기를 아프도록 심지어 worse 더 나쁜 문제는 대 인간은 가끔씩 또 빈도부사 eat 일반 동사 앞에 섰죠. 인간은 주어 복수니까 복수동사 이런 물고기들을 마이크로 비즈는 포함하고 있는데 toxin 독성을 위치는 comma 위치니까 and i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의 위치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독성은 유발시킬 수가 있다 Can 동사원형 큰 해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유는 뭐야 결국 우리가 첨묵첨묵하니까 많은 나라들은 have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been in 그래서 ING 들어가요. 왜냐하면 ING가 과거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금제를 시작했어. 사용했던 마이크로 비즈에 위클레스 주제는 마이크로 비즈의 위험성과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